57번째 서핑을 위한 요가를 하러 말리포 데크에 왔습니다. 말리포 데크가 호수 같네. 지금 해무가 좀 있고 이른 아침 시간인데 만조 상황입니다. 만조 사리떼이고 만조 상황이기 때문에 물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고조가 아마 660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660이면 6m 60. 물고기 한마리가 있네. 바닥에 지금 우럭 치어 한마리가 유형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은 잘 보이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바빠서 요가를 못하고 평일에 한가한 시간에 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활동은 평일에가 아주 좋네요. 해무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네요. 서핑보드를 이용해서 패들보드처럼 타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코어 훈련에 도움이 되고 순간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운동입니다. 아주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오늘도 요가를 해보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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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구 다리가 아구 다리가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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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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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por favor cringe. 골고루 바람이 좀 부네 해무가 너무 진하겠네 아침 풍광이 좋습니다 바람이 지금 잘 불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아마 해무가 좀 거칠 것 같은데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고